본인 이렇게 둘러보면 결혼했을 거구요 자식은 둘이 있어야 되고 적어도 아들이 있어야 돼요 아들이 둘이에요 아들만 둘 그리고 또 본인은 결혼해 가지고 부터 가정불화 이런 것들에 많이 힘들었어야 돼요 본인 가정이 남편하고 지금은 거의 남남식으로 살아야 되고 근데 그게 누가 먼저냐 하기가 참 힘들어 왜냐하면 계기 발단 자체가 너희가 연애할 때는 분명히 좋아서 잘 맞아서 결혼을 해놓고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는 무언가 시댁의 갈등이 많았을 거예요 그죠? 네 고개가 딱이 아니라 네 근데 그 시댁의 갈등에서 문제 하나하나 거쳐갈 때마다 너는 너 고집을 폈고 그리고 시댁의 어떻고 저렇고 너가 불평불만을 이상해 왜이래 뭐 이런 식으로 터뜨릴 때 네 너의 남편 자는 이 사람이 얘기를 조리있게 자상하게 하는 사람이 못돼 맞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세 마디까지는 듣다가 네 마디째는 우리 집에 뭐 어때서 뭐 이런 식으로 네 어 그런 식으로 조리있게 얘기를 못하다 보니 너는 어 시댁도 대화한대 남편도 대화한대 그러는 과정에 자식이 하나가 생기고 또 하나가 생기고 네 네 둘째는 지금은 정말 내가 이 사람이랑 왜 살아야 하는지는 몰라 근데 입장 바꿔 생각하면 남편자도 마찬가지야 너랑 살아야 할 이유를 모르겠어 똑같애 서로 사랑하니 모르겠어 네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게 너무 똑같애 애들 아빠 50 50 애들 아빠 어 그러니까 애기들이 지금 어리잖아 네 그러다 보니까 남편 입장에서도 아 복잡해 무언가 이거를 내가 너와의 관계를 무언가 풀어가는 것도 복잡하고 그리고 정리하는 것도 너무 복잡해서 그냥 던져놓은 거야 너도 던져놨어 우선 남편과의 관계 던져놓고 남편 쪽에서는 마누라의 관계는 던져놓고 애만 음 그렇죠 어 서로 그냥 내가 아빠로서만 존재한다 응 애 키워주는 여자 너는 내가 애를 보는데 있어서 내가 그 경제적인 무언가를 해소하는 그냥 아빠 역할만 해라 오 네 그치 그런 식으로 지금 가정에 굉장히 너무 건조하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주를 받기 전이지만 어 사실 얼마 전까지는 굉장히 진짜 이혼 도장을 찍어야 하나 응 거기에 굉장히 혼자 고민하고 혼자 짐 빠지고 혼자 고통스럽고 혼자 발강하고 혼자 눈물 짓고 응 그런 시간이 너무 혼자 고민하는 시간을 많이 터널을 지나와서 지금은 고민할 힘이 없어서 그것 역시 던져둬 네 던져두고 내가 내가 발을 디디고 있는 이 자세 그 자리가 이렇게 가정이 불안하고 내 마음이 그늘지고 그러다 보니 나를 돌아보게 되는데 너무 내 인생이 우울한 거야 어려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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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내가 정말 해맑게 편안한 적이 있었나 사실 부모님 가정 불화를 울지 말고 부모님 가정 불화를 겪으면서 살았어야 하거든 응? 그러니 어려서부터도 내가 응 마음 편한 적이 없는데 응? 항상 내가 둘 중에 한 사람이랑 살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 응 응 그리고 내가 친구 문제라든가 내가 공부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돌봐줄 만한 부모님이 여력이 없었어 거기에 대한 외로움 응 그래서 결혼도 아마 일찍 하는 편이었어 응 응 그리고 나는 가정을 잘 꾸려야지 마음 먹었지 네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사실 이제는 뭐가 문제였는지 그것조차 알 수가 없어 한마디로 털면 그냥 성격 차이 집안 분위기 차이 응 정말 시댁하고 시어머니는 부딪히지 말자 응 그리고 남편은 그냥 너 할 또리만 해라 난 나 할 또리만 할게 분명히 마음은 백 번 그렇게 먹었는데 돌아보면 내 인생이 너무 정말 내가 아직은 젊은데 계속 이렇게 늙어가야 되나 뭔가 조바심이 생기고 막 불안증이 생겨 내가 이제 애기들도 젖먹이가 떨어졌고 어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갈 나이 정도 됐을 거야 응 그러다 보니 이제 내가 잘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막연하게 응 희망도 가져보고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우울하다 보면 자꾸 지금 오늘은 무료점사를 보러 왔지만 점보로도 많이 가셨을 텐데 내 마음이 그늘이 지어서 점보로도 가셨을 텐데 백 번 대구 경북 지역에서 당신 같은 사람의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점을 보러 가면 10중 8구 20중 29 어? 100중 99구 뭐라 하냐면 조상의 줄이 있다 네네 맞아요 신기가 있다 네 그 얘기도 들었었어요 응 그리고 얼핏 봐서는 너한테 뭐 동자신이 와 있다 어 네 어 애기가 와 있다 청춘에 누가 간 뭐가 있다 네네네네 응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을 거예요 네 그런데 내가 볼 때 거리가 모셔요 응 내가 볼 때는 그쪽의 부류가 아니세요 응 그리고 제가 얘기했지 자 당신이 나한테 온 것은 얼굴만 딱 대해도 알겠어 가정 불화가 근원이 돼서 내가 모든 게 무너져 내리고 있어 맘도 건강도 사실은 무너져 내리고 있어 응 그러다가 두 번째로 점을 보러 다니셨을 텐데 그때마다 신이 어떻고 저떻고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 근데 내 머릿속이 편안하려고 점을 보러 갔다가 이제는 내가 모르는 세계까지 눈을 떠야 돼서 내 그 근원 내 존재감이 막 흔들려 자아가 흔들려 그러는 와중에 내가 나를 돌아보면 너무 무기력해 네 직업은 가질 수 있는지 가정은 유지될 수 있는지 정말 나는 신이 어떻고 저떻고 하는데 그게 맞는지 이 딱 세 개지 네 이렇게 말씀드려도 응 제가 초반에는 1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그 저희 친정 쪽에 약간 이렇게 무소긴 하셨던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 천도제도 다 드리고 했는데 항상 한참 이제 저희 둘째가 이상하게 헛걸 보고 했었어요 응 이제 유치원 때지 싶다 헛걸 보고 막 이렇게 보이고 자꾸 저한테 귀신 냄새가 나오고 이제 친정 엄마따라 아시는 곳에 몇 번 갔었어요 갔었는데 그때는 이상하게 이제 자꾸 뭐가 건든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를 이제 제가 기가 약하니까 지나가면서 자꾸 뭘 건든데요 제가 건든다면서 그래서 솔직히 제가 잡을 수 있는 그 힘이 가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내 그냥 혼자 부처님 작은 거라도 사서 그냥 비록 살려달라고 그런 마음도 있었거든요 애가 그러니까 둘째가 그러니까 하고 막 귀신 냄새 난다고 그러고 저한테 한번 이렇게 점사 보러 갔다 오면 하고 그 다음부터 아예 안 갔었어요 1년 정도 안 다니다가 여합전에 아는 언니 따라 그냥 갔는데 저한테 천도제는 절대 안 되고 칠성 곳을 지내라고 해서 그거를 엄마한테 전달해 드렸더니 그런 곳은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분은 더 큰 곳을 해야 된다 굿 이름 또 저는 안 들었거든요 더 큰 곳을 해야 된다 오히려 엄마 쪽에서는 칠성 곳이 아니라 더 큰 곳을 해라 할 것 같으면 자꾸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안 된다 근데 자꾸 저한테 그러는 이유가 어른들한테 그 전부터 계속 저한테 푸쉬를 했대요 이제 이렇게 주변에 귀신들이 조상신들이 푸쉬를 했는데 꿈쩍도 안 하고 아무런 행위를 안 하니까 애를 건든다는 거예요 제가 온 고민 중에서도 그것도 하나 있었었고 자꾸 애를 건든다고 하니까 그래서 애가 이제 치고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큰애 같은 경우에는 작년엔 10월달에 학교폭력이 있었었고 이제 둘째 같은 경우에는 몇 개월 안 돼서 이제 3월인가 그쯤 돼서 학교 문제로 틱이 왔었어요 그래서 지금 치료받고 있거든요 그런 게 다 제가 모른 척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모른 척 했지? 네 내가 말하는 건 그게 아니라 다른 모른 척을 했지? 다른 모른 척을 했지? 네가 네 양육이라는 게 아이를 기르는 양육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는 사랑 그래 거기에 준해서 네가 양육을 했니? 아닌데? 진짜요? 응 너는 아이를 돌보기는 했지만 네 마음이 너무 그늘지고 힘들다 보니까 아이를 대할 때 밟지 않았고 아이가 무언가를 원할 때 재깍재깍 반응해 주지 않았어 맞잖아 이 누나 어 맞아요 그래 네 너가 어려서 가정불화로 무언가 심리적인 불편함 어 그런 것들을 느꼈듯이 네 너희 아이들도 그랬다는 거야 응 심리적인 불안증세라는 거지 응 네 있어요 응 심리적인 불안증세가 아버지가 아무리 개막난이건 뭐든 간에 너라는 어릴 때는 그래 10세 이전에는 엄마만 중심을 딱 잡으면 100% 커버가 돼 아이들한테 아빠가 개막난이라도 근데 물론 10세가 넘어가고 아이가 무언가 인지능력 상황판단력이 생기고 나면 엄마 혼자 자란다고 가정 분위기를 아이를 감쌀 수는 없어 응 근데 이미 너가 가정불화를 부모와 그 시부모와 남편과의 가정불화 속에서 너가 아이들한테 등한시한 게 있다라는 거야 응 울면은 쫓아가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하지만 제대로 재밌게 오감놀이 같은 거 못했을 거고 응 그저 네가 기본적인 양육을 했지 너가 네 입으로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로 어떻게 세세하게 또 그 아이들이 보채고 칭얼대고 하기 이전에 귀찮다고 네가 무기력감이 와서 밀어내고 그저 아이가 다치지 않게 눈앞에서 노는 것을 확인했을 뿐 네가 뭐 그렇게 살 같게 했어 맞는 거 같아요 변명은 아닌데 그렇게 했는 게 물론 이해는 가 나도 한때 그런 적이 있었어 산후 우울증을 겪은 적이 있었어 나 역시도 아이가 우는데 배고프다고 우리 큰애가 우는데 내가 그때 기도를 못 다니고 손님을 조금 임신과 출산을 하면서 이렇게 등한시 할 때랑 시내병도 약간 생겼고 또 우리 남편도 그때는 첫 아이라 서로 경험치가 너무 없다 보니까 조금 가정불화를 겪으면서 나 역시도 가정불화와 산후 우울증이 겹쳐서 온 시찌기가 있었거든 그때 아이가 내가 그때 신경안전제도 먹고 수면제도 먹고 이러면서 이제 버티고 있었는데 아이가 배가 고파서 우는데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어 쟤 우네 내 새끼인데 약에 취해서 어 쟤 우네 배고픈가 보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문득 어디선가 욕 우리 할머니가 욕을 하시는 거야 이 에라이 미친년아 지새끼가 배고프다고 했는데 왜 이러고 있어 이러면서 그때 정신이 확 들었어 그러면서 그때부터 약을 끊고 내가 내 자신을 돌보기 시작하고 밖으로 활동을 하면서 아예 어린이집도 보내면서 내가 페이스를 다시 찾았는데 너도 딱 마찬가지야 그게 결혼도 갑작스러웠고 네 급하겠죠 결혼도 갑작스러웠고 출산도 너무 갑작스러웠어 그게 너가 감당하기에는 나이도 어렸었어 거기에다가 내가 나이와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 무언가 자꾸 책임감이 오는 거야 근데 다 내가 해야 돼 내 몫이야 왜 나만 어 네가 그러한 부적응 속에서 아이를 육아를 하다 보니까 무언가 아이를 자꾸 내치는 면이 있었다는 거야 네 밀어낸 밀어냈잖아 네가 어 엄마 엄마하고 아장아장하고 사고치고 그러면은 너도 모르게 아이한테 소리지르고 너도 모르게 던져버리고 네가 그랬잖아 어 근데 뭘 신이고 나발이고 개지랄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 아이가 태어나서 어? 세상의 전부인 엄마 품이 항상 살얼음판이었고 불안했고 정서적인 안정을 가져다주지 못해놓고 이제와서 아이가 이상하다고? 신나불에게 핑계내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살같이 밥해주고 움직여 아무리 신랑이 뭐 지랄 맞고 뭐 하곤 가네 금방은 이혼 안 될 거거든? 애 똑바로 키워 어? 어? 자꾸 어설프게 대구 경북에 계시는 분들이 뭐 조금만 있으면은 먹고 살라고 자꾸 신 쳐들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그래서 될 일이 있고 그래서 안 될 일이 있어 넌 사주 받을 필요도 없고 어? 너 신아 아니야 그냥 너의 우울감이고 어릴 적부터 자라온 환경에 어떠한 전환점을 네가 기대를 하고 희망을 걸고 새 인생을 시작하려던 그 결혼 자체가 너한테는 절망이 되고 심리적인 압박이 되고 원치 않게 뜻하지 않게 낳은 새끼들을 네가 못 돌보면서 대물림이 되고 있는 거야 지금 신이 대물림이 되고 있는 게 아니라 불우한 가전환경이 대물림이 되고 있다고 내가 보기에 너 전문직 없고 많이 배운 거 없어 그치? 기술 없고 그렇다고 지금 무언가를 내가 자격증을 따고 기술을 배우기에는 조금 네가 센스가 떨어져 그리고 너 게을러 너 살림 개판이야 겨우 치우고 살아 직투석부터 치우고 살아 남편이 지랄만큼 뭐하건 뭐지랄하건 간에 네 거 똑바로 지켜 네 거가 뭐야 네 자신 네 마음 네 새끼 네 살림이야 그건 누구도 뺏을 수 없는 네 거야 신 어쩌구저쩌구 야 구탈 돈 있으면 그거 갖다가 애들 옷 옷이라도 챙겨 어? 구질구질하게 하고 다니지 말고 옷장에 빨래 던져놓고 쌓아놓지 말고 보인다 보여 어? 재활용 쌓여있고 그런 것부터 해 내가 살림에 사람이 있잖아 여자들은 그래 무언가 무기력증이 오고 기운적으로 꺾이면 자꾸 살림부터 놓게 되거든 누굴 원망할 거야 그렇습니다 응 너 신 아니야 굿 안해도 돼 어떠한 내가 전환점 개기점이 있을 때 구술하는 거야 크게 안 좋다든가 크게 좋으려고 근데 너는 그거 아니야 더 이상 그런 데다가 돈 쓰지 마 아직은 아니야 응 그리고 신이 어떻고 저렇고 해가지고 내가 불행한 것이 아니라 응 내가 컨트롤을 못하는 내 마음 때문에 불행한 거야 현실을 부인하지 말고 탓하지 말고 너의 선택이었으니까 그냥 그 결과도 받아들여 응 너희가 가정불화를 겪는 것은 누구도 꺾지 않기 때문이야 응 나는 맞춰가지 않으면서 나는 그 자리인데 나랑 맞지 않고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맞춰가는 게 아니라 왜 저래 상대방을 꼬집기만 해 너나 미실랑은 네 너는 잘했어 너는 잘했어 그런 식으로 그럼 너는 나한테 묻겠지 남편이 안 그러면 저도 안 그럴 수 있어요 너부터 안 그래야 돼 왜 그래도 새끼 딸린 게 응 아무래도 부성애보단 모성애가 더 깊고 지금 벌써 보여지는 너희 둘째 아이가 틱장애를 일으키고 첫째 아이가 친구간의 교우관계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자존감이 잘못 정립되어 있기 때문이고 심리적인 불안감이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과행동이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자그마한 거지만 응축될 수도 있어 지 또래들과의 무리에서 모든 원천이 아이 자체에 심리적인 안정이 안 돼 있어서야 귀신 냄새가 난다 뭐 한다 우선 첫 번째 요즘에 신비 아파트인가 뭔가 애들 사이에 그거 되게 많이 봐 응? 아들 그래 많이 보잖아 그래 가지고도 그래 이놈의 신비 아파트를 없애야 돼 어? 신비 아파트를 없애야 돼 그리고 그런 걸 너무 의미 두지 말어 아이들은 꼭 끼가 있어서 그런 것을 느끼고 보는 것은 아니야 10세 이전에는 때로는 가능해 순수하고 맑기 때문에 순수하고 맑기 때문에 가능하고 그리고 너한테서 귀신 냄새가 나 뭐가 나 이러기 이전에 니가 어? 니가 평상시에 엄마랑 통화하거나 이런 얘기를 가리지를 않았어 아이 앞에서 가리지를 않았단 말이야 어른들의 얘기를 근데 이 아이가 다른 아이 같으면 그런 얘기를 유심히 듣지 않았을 텐데 어려서부터 무언가 불안함에 떨고 항상 엄마만 바라보고 엄마가 나 언제 봐주나 엄마만 바라보고 엄마가 나 언제 놀아주나 엄마만 바라보면서 너의 일거수 일투족이 다 눈에 들어온다고 아이는 둘째가 유독 그래요 그런데 왜 그런 말을 하냐면 첫째도 그래 이제 커서 그렇지 왜 첫째가 그런 말을 하냐면 엄마가 그 말에는 되게 진지해지고 귀담아 듣거든 니가 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야 될 것이고 첫 번째는 인정해 인정해 상대가 다르다는 거 인정해 상대가 다르다는 거 인정해 너희가 지금 딱 봐서 이혼수 없어 향후 5년간 이혼수가 없어 그리고 웬만하면 자그마한 거라도 식당 서빙이라도 내가 일머리가 없어서 쿠사리를 받더라도 니가 무언가 아이 보냈을 때 직구석에 있지 말고 바깥 활동을 하면서 내가 돈 한 푼이라도 벌었을 때 무언가 성취감이 생기거든 내가 신랑이 잘해주는 것도 없는데 왜 내가 돈까지 벌어와야 돼 그냥 너를 위해서 그 돈 벌어다가 니 꿈이고 니가 차 마시고 니 맘대로 쓸지언정 너를 위해서 바깥 활동을 내 성취감을 찾을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찾으라는 거야 그러면서 기분 전환이 먼저지 신에 자꾸 끌려 다니지 마셔 결론 넌 신 아니다 귀 닫고 살아라 구탈 필요 없다 그 돈 아껴라 그리고 두 번째 신랑하고 이혼수 없다 그런데 이혼수도 없으면서 적어도 너네가 향후 5년 이상은 더 살아야 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살다 보면 아이들 사춘기 넘어갈 때 큰 곱이 온다 그러니 애들 생각해서라도 자꾸 서로 간에 기싸움 고집 싸움 하지 말고 니가 애 생각해서 먼저 태도의 전환을 보여줘라 그리고 세 번째 내가 강제로는 내 마음이 끌탕인데 안 되잖아 그러니까 니가 너 스스로가 기분 전환 할 수 있고 작은 것이라도 내가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바깥에 무언가 생산적인 일을 찾아라 그랬을 때 니가 밝아지고 니가 아이한테 눈길과 시선을 한 번 두 번이라도 더 줄 때 니 아이들은 작은 바람이 재워질 거야 알겠니? 지금부터도 늦지 않았어 응 이건 인간의 노력에서 생겨나는 문제고 풀어갈 수 있는 문제지 구타고는 상관이 없어 제가 구 관련해서도 그 아시는 분이 저번에는 제가 하도 그러길래 그럼 해볼게요 라고 했었어요 근데 저보고 한다는 말이 왜 이러는 거예요 니 안 믿잖아 왜나 해도 안 믿는 거 제가 그런 걸 하는 걸 좀 너무 어릴 때 많이 봤다 보니까 하는 걸 좋아질 않아요 그래서 안 믿잖아 믿음도 없으면서 왜 하는데 그런 년이 왜 하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요 앞전에는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둘째에 관련된 것도 있지만 제가 작년부터 하던 일이 있었어요 일을 했었어요 영업직을 했었는데 작년부터 너무 안 풀리고 뒤통수 맞고 그러는 거예요 몇 살이야? 지금 나이가 몇 살이야? 82년생이요 82년생이야? 네 응 근데 너무 애들 아빠는 그러죠 니가 바보라서 그렇다고 귀 얇아서 그렇다고 이용당하는 거라고 네 사람이 살다가 계속 잘 되는 것도 없고 계속 나쁜 것도 없어 우리가 해 주는 것은 좋을 때 그 기간을 늘려주는 것이고 하나를 얻을 때 두 개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고 안 좋을 때 그 기간을 짧게 줄여주는 것이고 세 개를 잃어야 할 때 하나를 잃게끔 그런 것들을 폭을 조절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치지 응 기본적으로 퐁당퐁당 인생은 잔 거든 큰 거든 기복을 타기 마련이야 그런데 너는 있잖아 너무 자그마한 것들을 보편화하는 오류가 있어 단편적인 것들을 지나쳐야 되는데 자그마한 것도 다 의미를 가지고 보편화하는 너의 그런 판단이 잘못됐다 사고가 잘못됐다라는 거야 어떻게 영업을 하면서 사람이 다 100% 내 뜻을 따라오겠니 내가 처음에는 처음이어서 오픈팔 시작팔 조금 더 내가 으쌰으쌰 했지만 나도 무언가 안정화를 찾으면서 나태해진 건 없었을까 있었죠 솔직히 그러면 내 태도의 전환점이 먼저지 자그마한 오류 너가 문제는 신랑과의 문제도 그렇고 너가 사회생활하는데 문제도 그렇고 무언가 내가 가던 방향에 그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다른 쪽으로 해석하거나 다른 행동을 취해서 풀어가는 노력을 안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어? 나는 오던 데로 왔는데 이게 왜 생겼지? 어? 무언가 있나 보다 숨어버리거나 후퇴하거나 그런 발전이 없잖아 너의 사고에 많은 단점이 있어 너의 사고 자체에 어 그러니까 내가 부족한 거 인정하고 내가 안 되는 것도 인정하고 어? 네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크다라는 거야 거기서 문제를 해결해 그리고 아이들한테 신 갖다 붙이지 말어 네가 육아를 잘못했어 지금 가서라도 더 쓰다듬고 더 놀아주고 더 좀 대화를 해줘 어? 밥 주는 게 애미는 아니야 요즘에 급식도 잘 나와 그러면 애미가 길바닥에 널렸겠다 사랑 주는 게 애미지 밥 주는 게 애미니? 가사에 똑바로 잘 키워 알았지? 해결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